안녕하십니까? 히암TV입니다. 8월 26일 목요일입니다. 골드만삭스가 경제 예상을 자꾸 하는데요. 과연 맞을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친구들이 경제 예상을 정말 못하는 그런 곳이라 이런 게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는 사실 전 세계에서 정보력에 가장 좋은 그런 금융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언론에 정보를 흘릴 때는 그 정확한 내용을 그대로 흘리지는 않죠. 바보가 아니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때로는 엉터리로 때로는 진짜 사실대로 때로는 조작을 해서 언론에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곤란하죠. 그런데 이런 골드만삭스가 11월 테이퍼링을 전망했죠. 무서워요. 이런 얘기하면 진짜 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뒤통수 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골드만삭스는 유대인 금융권의 항제죠. 우리가 영화 마진코리아 영화에서 보면 미국 서프라임 사태는 어떠한 미국 금융회사가 갑자기 채권을 던지면서 시작하죠. 그 회사가 바로 실제로 골드만삭스죠. 그러니까 서프라임 사태를 유발한 게 시작을 물론 이제 터질 게 터졌지만 바로 그 시작점이 된 게 골드만삭스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에서도 골드만삭스가 뒤에 있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스 외환위기 사태, 유럽, 남유럽 사태 거기에서도 골드만삭스 이름이 나오죠. 아무튼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에 굵직굵직한 그런 경제 상황에서 보면 항상 그 뒤에서 그 사건을 배우 혹은 조정하거나 도화선이 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무서운 기업입니다. 이런 금융회사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서 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얘네들이 말한 게 틀린다. 그러면 이건 틀리는 게 정말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틀리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 고의적으로 틀리게 했을까? 이것도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골드만삭스는 올 11월에 테이퍼링이 시작해서 내년 9월달쯤에 테이퍼링이 끝날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2023년부터 일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현재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고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다친 경제가 다시 재개하고 있죠. 그 영향은 좋은 영향은 내년 초까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 말을 고지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내년 초에 나쁘고 내년 하반기에 좋을 수도 있어요. 주가는. 주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는 거. 근데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예상을 했죠. 8월과 11월에 금리 인상할 것이다. 8월이면 오늘이에요.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죠. 한국은행에서. 여기에서 금리 인상할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도 예상할 것 같다. 정말 맞을까요? 일단 골드만삭스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할지 동결할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맞춘다. 맞춘다면 왜 정확한 정보를 얘들이 알려줬을까? 틀린다. 틀린다면 왜 얘들은 고의로 이렇게 틀린 정보를 알려줬을까? 무엇을 원하는 게 있었길래? 라는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어요. 코스피의 목표가가 3,750입니다. 꽤 높죠? 뭔가 오 정말? 뭔가 약간 좀 기분이 좋아지려다가 아 근데 이 말을 골드만삭스가 했어. 음 아 찜찜하죠? 찜찜합니다. 자 아무튼 11월 테이퍼링 영향인지 원달러 환율이 살짝 반등했어요. 3일 동안 계속 하락하다가 살짝 반등했는데 실제로 보면 추세선 하단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추세선 상단. 다시 또 반등할지. 환율이 이렇게 반등하면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 말대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한다면 여기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횡부하곤에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기 쉽지 않겠죠.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가 될 테니까. 한번 지켜봐야겠죠. 만약에 골드만삭스가 정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원달러 환율이 하락에 베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궁금하네요. 어디다 베팅하고 있을지 그들이. 반대로 지금 보시면 유가는 좀 살짝 그렇죠? 급반등했다가 살짝 또 추세선 상단에 걸려서 또 살짝 주침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죠?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 수입량 1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가의 최근 모습을 보면 한국 중시하고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왜냐하면 한국도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를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유동성. 유동성 중에 보면 중국은 지방정부의 지방체. 지방체의 발향량은 곧 유동성이죠. 보시면 올 초에 보면 굉장히 올랐다가 최근에 보면 5월 이후에 조금 줄고 있어요. 조금 줄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증시 보면 7월까지 5월, 6월, 7월 별로 안 좋았죠. 그거 보면 확실히 유동성하고 주가는 영향성이 크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 전반적인 이 그래프가 예전에 비해서 좀 커졌죠. 물론 이때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온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올라간 적은 한두 번 빼놓고는 대부분 좀 약간 하향 추세였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살짝 내려오고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쭉 내려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특히 4분기는 내년 1분기 중국 경제에 중요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돈풀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계속 이건 얘기를 드리는데 이건 저 혼자서 계속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이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유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 증시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건 제 예상인데 아무튼 저는 제 예상이 제 생각이긴 하지만 90% 이상의 확률로 맞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만 증시 오랜만에 보도록 할게요. 대만이 좀 재밌어요. 하락 N자 이게 하락 N자죠. 한번 빠지고 반등하는 척해서 반등하나 했더니 쫙 빠집니다. 이게 하락 N자 이거 걸리면 아주 작살납니다. 진짜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 약간 이런 분위기죠. 여기에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만 증시를 보면 하락 N자 하고 지금은 다시 V자 갑니다. 여기서 다시 또 N자 갈까?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제가 보면 역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역 헤드앤숄더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역 헤드앤숄더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있는 여기가 오른쪽 아니 왼쪽 어깨죠.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좀 더 높아서 상향 추세로 갈 때 그래서 상승 N자 바동을 갈 때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역 헤드앤숄더는 하락 N자 플러스 상승 N자가 합쳐지면 역 헤드앤숄더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역 헤드앤숄더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 방안수선은 대만이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 대만이 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고 왜 제가 그런 예상을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5월 6월 이후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 봐도 그렇다고 해서 대만이 뭐 백신이 엄청나게 많이 맞은 건 아니거든요. 델타 변이도 결국은 결국 아닙니다. 결국 처음에 이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확산되지만 이게 뭐 치사일도 낮고 그리고 결국은 다 낫는 병이니까 결국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한 이 정도 와 있죠. 지금 조금 최근에 좀 꺾였죠. 어느 정도 지금 최근에 좀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대만처럼 이미 인도라든지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여러 가지 동남아 국가들 보면은 대만처럼 이미 다 이렇게 됐어요.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미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 역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델타 변이가 하락하게 되면 주가가 대만처럼 V자 반등 내지는 역해된 숄더로 같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40조 투자 한다고 했는데 보시면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반등을 크게 했는데 화요일날은 또 은봉을 그랬어요. 이거 뭐 이 정도 투자해도 이거 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당분간은 주침할 거고 결국은 어디까지 갈까 글쎄 일단은 제 생각엔 그래요. 다음에 슈팅이 나오면 적어도 고천 9.2점 8만 2천원 3천원대까지 충분히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 같고 물론 조금 횡부하다가 그랬지만 그리고 더 크게는 8만 6천원대도 노려보지 않을까 언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어제께 보면 삼성전자가 처음에 좀 좋게 시작했다가 밑에 쭉 밀렸어요. 쭉 밀렸다가 다시 막판에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서 은봉마감을 했는데 아침에 밀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NXP 인수설이 포기했다. NXP가 뭔지 아시죠? 이게 차량용 반도체 세계 2위입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1위였는데 최근에 약간 2위로 내려오긴 했죠. 아무튼 차량용 반도체 세계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얘가 예전에는 몸값이 30조 40조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80조를 요구해요. 80조 와 이거 80조면 너무 비싸죠. 왜냐하면 지금 SK이 하이닉스가 75조 입니다. 너무하잖아 얘가 80조면 SK하이닉스 시총이 75조 인데 물론 SK하이닉스는 시총이 75조지 SK하이닉스 살려면 100조 이상은 줘야겠죠. 그래도 NXP가 80조를 요구한다는 건 너무 비싸죠. 당연히 이건 포구하는 게 맞고 거기다가 80조면 계약금만 해도 5%만 줘도 4조를 줘야 되는데 만약에 왜냐하면 독과점이 되기 때문에 독과점에 걸릴 수가 있어요. 저번에 퀄컴이 NXP 인수한다고 했다가 그때가 30조 40조에 인수한다고 했었죠. 했는데 중국이 사실상 반대했죠. 그래서 결국 퀄컴이 실패했습니다. 그때 계약금으로 2조 넘게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반 반환하니 많이 하고 소송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같은 경우 80조면 계약금만 해도 5조는 줘야 될 텐데 만약에 중국이나 반대해서 못해버리면 골차 퍼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NXP 포기는 사실 잘한 것 같다. 너무 비싸다. 80조 만약 제가 볼 때 80조에 삼성이 NXP 인수했다. 이 기사가 나오면 삼성전자한테 과연 이게 좋은 기사일까요? 저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너무 비싸게 샀다. 시장에는 너무 호구처럼 비싸게 샀다. 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잘한다고 보고 있고요. 자 드디어 또 이게 나옵니다. 백신 챙기고 반도체 투자 결정 내일 내달 내달 미국 방문해 임신료 이게 지금 내달 다음달이죠. 추석 전후죠. 추석 전후로 해서 9월 20일 전후로 해서 미국을 갈 것 같은데 백신도 챙길 것 같고 반도체 투자 결정도 하러 가는 것 같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8월 19일 날 올린 글 그때 영상도 있죠? 영상도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음모론하고 제가 올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용 회장이 미국을 간다면 백신 때문에 가는 척하고 갈 거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간다는 얘기는 결국 가서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전후로 해서 삼성전자가 본격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 전후로 해서 당분간은 좀 횡보를 하더라도 약간 지금 언더슈팅 했죠. 지금 사실 여기가 거의 하락 추세선인데 언더슈팅 한 거 정도는 메워주고 있다가 그 이후에 쫙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뒤에는 앞에 올린 글이니까 제가 제가 목요일에서 금요일 휴가가 가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상 수요일 날 밤에 쓴 거죠. 그래서 목요일 날 올리긴 하지만 목요일 날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휴가를 갑니다. 휴가 가서 내일 와요. 1박 2일로 갑니다. 1박 2일로 바빠서 며칠씩 가지는 못하고 1박 2일로 잠깐 갔다 오는 거고요.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때문에 질문 안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거 사실 설명도 드릴 겸 해서 올린 겁니다. 일단 유튜브 멤버십은 그렇죠. 올해 안에 유튜브 운영을 접을 될 것 같다. 지금 뭐 수익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크다 했더니 몇몇 분들이 사실 그랬어요. 멤버십을 좀 열어달라 그럼 제가 후원을 해줄 테니까 운영을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셨어요. 이런 분들이 제 기억에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제가 회원 수가 너무 적어서 유튜브 멤버십이 안 된다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갖고 멤버십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회원 수가 안 돼도 그래서 그분 말씀 그분의 보내주신 이메일대로 쭉 따라하니까 되더라고요. 정말 돼갖고 멤버십을 열었고 지금 몇몇 분들이 또 가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거는 제 블로그나 카페를 하고 있지만 거기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래서 물론 유튜브 멤버십에 제가 전용 동영상은 올리겠지만 그 전용 동영상은 블로그나 카페에 나와있던 내용 중에서 유튜브에 올리지 않았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올리는 거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서 올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나 카페에서 회원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멤버십을 또 이렇게 가입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제가 봤더니 이 멤버십 수수료가 거의 고리대금업보다 높아요. 엄청나더라고요. 거의 뭐 글쎄요. 절반 거의 50%까지 되는 것 같은데 대충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대충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서 후원해주신 분들은 그냥 카페에서 회원해주시면 수수료도 적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오늘 휴가 잘 다녀올 테니까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그렇고 좋은 수익 내일도 그렇고 좋은 수익 올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